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? 그 나머지 삶은 어땠을까요?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나머지 삶은 어떨까요? 이 찬양으로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.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 전으렴 만민의 구주에서요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피할 때 오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하냐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받도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서 저 포도피우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서 저 포도피우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참 좋은 나의 친구 멋진 하나의 친구 참 좋은 나의 친구 whatsoever 축하합니다 축하해 축하합니다 축하해